오케이 그래서 민준이가 십수하고 해오기로 했죠? 꼭 우리 쪽지 확인하세요 여기가 오케이 오 5.5에 테스트 좀 돌아와요 네 어쨌든 열심히 했네요 그래서 이 친구는 어떤 소리가 나갔어? 네 오케이 조금만 더 자신감 있게 틀려도 상관없어 네 오케이 들어볼까요? 뭐래요? Late Late L은 L A는 A T E는 오케이 A가 되는 소리가 오니 네 가지 첫 번째 A 내 이름을 불러줘 대표 소리 두 개 A A 아 그렇지 힘 빠졌어 어 여기서 뭐가 됐어? A A가 됐어 여기서 학교에서 뭐가 됐다? Lat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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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에이트 빨리하면 lat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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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나는 얘는 뭐한가요? 은 으 으 맞던 틀리든 소리 낸 생각이 없더라도 트로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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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는 아름 키는 아름다운 피는 아름다운 같이 트로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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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라픽이야 누가? 트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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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준이 집에서 뭐야 스마트폰으로 공부할 때 소리 내서 공부하고 있어? 응 소리 내서 공부하는지 소리 안 내고 공부하는지 선생님 다 알아요? 응? 너희 집에 같이 공부하는 친구 한명 있지? 너보다 나이 적은 사람 응 그 사람은 소리 내서 공부하니 소리 안 내고 그냥 도용히 보고 있니? 응 잘 몰라? 어떻게 공부하지 본 적 없어? 그 사람은 열심히 소리 내서 공부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은 빨리 타닉스 지금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영어의 가장 기초인 파닉스야 응? 파닉스 빨리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? 응 소리 내서 공부해 응 눈으로 공부하면 하나도 안 들어 응 트럭 뭐라고? 집에서 소리 내서 공부하는지 안 하는지 선생님이 한 달만 지켜보면 알아 네 그럼 야 베스 베스 베써 베써 베서 베써 베써 베 CE 베스 V GE E ESS death E는 E 힘 빠졌지 여기에 애 했는데 애는 합쳐서 뭐 Vessel 여기가 Vessel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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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ahr 제 제 opposite After 뭐라고? 뭐라고요? A는 X는 Q는 E는 O R은 합쳐서 F 너는 공판 몇시까지 가야돼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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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판 몇시까지 가야되냐고 어? 안가도돼? 동공지진만 일으키고 있지말고 몇시까지 가야되냐고 어? 어? 얘기하기 싫어? 비밀이야? 그게 그렇게 큰 비밀이야? 출근시간을 나의 출근시간을 저게 알려주지말라? 응 너 지금 집에 제일 니가 제일 먼저 바꿔야되고 공부할때 소리내 소리내고 따라하고 알겠어? 어? 뭐야 지금 뭐 한 열개하는데 다섯개 선생님 다 알려주면 뭐 어? 한번 더 마무리해 흠 흠 흠 흠 흠 흠 흠